난 육지의 강자 치라노사우루스! 나는 공포의 학어 데이노스쿠스! 육지와 바다의 대결! 난 입크기가 이 정도다! 난 입크기가 이 정도다! 이 피규어로는 이 정도로 할까 놀 수가 없는데 뭐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어? 잠깐만 우리 이 친구들 공룡 배틀팽이로 변신시켜볼까? 공룡 배틀팽이! 다이뉴스 워꺼! 이제 승자를 가릴 수가 있겠군 먼저 티라노사우루스를 볼까? 뭔가 순해졌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데이노스쿠스는 뭐야! 새끼가 됐잖아!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요 친구들 근데 이 공룡 배틀팽이는 둘 다 공격형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공격형 위로 이렇게 공격형을 맞춰주고 데이노스쿠스도 대결할 때는 공격형으로 할 거예요 경기장 등장! 오! 멋있는 경기장에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와 데이노스쿠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경기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선수는 스파크라는 아주 강력한 공격을 사용하는 선수죠 육지의 강자! 과연 티라노사우루스가 승리할 수 있을지 슉슉슉슉슉슉슉 짜잔! 그리고 두 번째 선수 데이노스쿠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노스쿠스는 공포의 악어! 이 무심슈슈슉한 턱뼈로 다 잡아먹는다는 공포의 악어! 데이노스쿠스의 공격은? 바로 파워라는 공격! 과연 육지의 강자! 그리고 바다의 강자! 누가 이길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타이니스워 고! 그리고 바로 데이노스쿠스도 공격! 데이노스쿠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워 파워 파워! 티라노사우루스 질 수가 없죠 스파크 공격! 과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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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봤나요? 티라노사우루스와 데이노스쿠스가 동시에 쓰러졌어요 와! 아주 강력한데요? 그러면은 무승부를 하고 두 번째 대결로 바로 가겠습니다 골을 내림으로써 훨씬 더 수비까지 겸비한 티라노사우루스 두 번째! 어? 데이노스쿠스 선수는 바로 공격형으로 그대로 간다는군요 티라노사우루스 대 데이노스쿠스! 데이노스쿠스 대 트라노사우루스 두 번째 대결! 이번엔 데이노스쿠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디 쏙! 고! 밸런스형으로 바친 트라노사우루스까지! 오! 막상막상 오! 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팽팽한 승부 과연 과연 어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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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트라노사우루스의 승리! 역시 밸런스형으로 수비까지 겸비하면서 승리를 이끌어 나갔어요 하지만 아직 승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데이노스쿠스도 밸런스형으로 맞추고 이제 마지막 대결 여기서 트라노사우루스가 이기면 승부는 끝나게 되는 거죠 트라노사우루스도 밸런스형으로 과연 밸런스 대 밸런스 누가 이길지 이번 대결은 트라노사우루스 먼저! 오! 잠깐만! 데이노스쿠스 선수가 이번 마지막 게임에 이기면 2점을 달랐는데요 오! 케빈다운데 그러면은 마지막 트라노사우루스 괜찮아요? 오! 괜찮대요 친구들 마지막 승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트라노사우루스 먼저! 타이뉴스워 고! 오! 데이노스쿠스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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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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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오! 데이노스쿠스 선수 마지막! 역시 육지의 강자 트라노사우루스의 승리! 타이뉴스워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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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지?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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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너에게 배틀을 신청한다! 어? 옵탈모사우루스? 너도 배틀팽이가 있어? 물론이지! 다음에 배틀하자! 어? 좋아 알겠어 옵탈모사우루스 공룡배틀팽이로 변신!